그랬구나. 오늘은 쿠리코의 생일이잖아. 네. 쿠리코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케이크가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아니, 왜 마음이 아파요? 진짜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아, 케이크는 맛있어서 쿠리코가 먹으니까 안타깝네요? 네. 아, 어떡해. 오늘 케이크가 정말 맛있었어요. 아, 케이크가? 누가 케이크를 만들어요? 아, 친구가 샀어요. 아, 잠시만요. 일본어 파트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본어를 사용해요? 아, 한국어 파트는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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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그런 이름이 кус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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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햄버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템 주템 안녕하세요 트레즈르 파리바게트 레 미저러블 그리고 빈첸트 반 고흐 아너드 슈어제네거 굿대탁 굿대탁 끝! 복스바겐 젊은이 BMW 젊은이 포르쉐 엑허 크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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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사랑해요 愛 주템 주템 우원아이니 티아어먼 야테별 브리우 우와 인도는 인도? 인도는 모르겠다 저도 알려주세요 뭐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